먼저 자연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 괴물체가 배가 고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신비스럽지 않죠? 또 진화에 대해서 여러 다른 면들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진화, 즉 같은 피조물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적응 및 변화입니다. 이거는 다른 진화론 책에서 나오지 않고요. 제가 정의 내린 소진화입니다. 이 소진화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창조물 같은 종류 안에서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좀 더 큰 범위의 진화인데요. 새로운 종류의 동물로의 진화입니다. 파춤류나 포유류나 또 새들의 진화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진화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출발이겠죠? 이 창조주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창조주일 동안에 창조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새, 또 파축류가 있고요. 소, 과수, 또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묘사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두 번째, 그 커다란 진화, 새로운 종류로의 진화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특별하게 소, 또 과일, 나무 이렇게 특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커다란 변화를 거쳐서 생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고 거대한 진화론적인 모든 스텝들을, 과정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좀 너무 밝은 것 같은데요. 소, 진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아주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동물들이 생산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도 다 같지가 않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 몇 마리를 같이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곧 아주 많은 토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토끼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계속 번식을 했다면 간단한 산수 공식만으로도 지구에 토끼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창문 밖으로만 봐도 그렇게 많은 토끼가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토끼가 다 살아남아서 번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토끼는 죽고 어떤 토끼는 살아남을까 입니다. 각자 다른 개개인과 각 종마다 변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종류의 다람쥐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다람쥐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색깔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꼬리 끝에 노란색 털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다람쥐는 노란색 대신에 하얀색 털이 있고요. 이 다람쥐는 이런 소리를 내고요. 다른 다람쥐는 이렇게 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다람쥐들이 다 다른 종류이고 또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토끼만 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토끼가 있는데요. 별로 토끼는 말이 없는 동물이죠. 색깔도 다르고 또 어떤 토끼는 다른 토끼보다 빨리 뛰기도 합니다. 어떤 토끼는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냥꾼들로부터 더 빨리 잘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나 동물들의 차이들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토끼는 위험으로부터 더 잘 빨리 도망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주 단순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 자연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코요테가 정말 많은데요. 전보다는 우리 동네에 토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자연선택이 얼마만큼의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면 박테리아가 자꾸만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소진환은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겠죠. 물론 그 이상의 아주 많은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사진은 어떤가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밑에 같은 종류의 이런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성경만으로도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학생들 중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을 때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믿기 힘들고 더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 변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며 어디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예로 여러분이 정말 익숙한 두 가지 동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늑대가 현존하는 개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정말 키울 수 있는 개가 존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알 수 없지만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키우는 애견 중에서도 유전자가 늑대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런 키울 수 있는 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의 요점을 그렇게 크게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개를 참 좋아하죠. 정말 수백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개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언제 생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교배를 시켜서 원하는 종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제 기숙사 방을 같이 쓰던 친구가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개를 다시 생산할 것인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특징들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것들만 고릅니다. 자연 선택과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결정해서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들이 그때 유행은 코가 굉장히 긴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종류가 코가 긴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꾸만 그렇게 긴 코만 고집해서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코가 너무 길어져서 피부가 자꾸만 당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불독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변종 때문에 코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 돌연변을 보고 사람들이 아 귀엽다 하고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 온 것입니다. 이 불독들 중에 대부분은 정상적인 종류의 강아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왕절개로밖에 출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닥스 훈트는 또 다른 돌연변이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난장이처럼 다리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 셰퍼드는 허리에 문제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개의 종류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개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개들의 화석을 먼저 발견했다면 어쩌면 다른 종류의 동물로 분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이 모든 다양한 종류들의 개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의 개들을 만드는 데는 그들의 유전자와 염색체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늑대 한 마리가 저기 있는 모든 다른 개들을 자기와 같은 종류의 식구들로 받아들일까요? 이 강아지 같은 경우를 보면 별로 그렇게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와 범죄가 많은 세상에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개들은 사람에게 정말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썰매 끄는 개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임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개들을 고양이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죠. 다른 차이는 있죠. 크기가 다르고요. 유전적으로 이 크기는 변화시키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양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차이점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색깔, 그리고 털 길이 만약에 각자 달리 보이는 이 외관으로 보이는 털을 다 밀어버렸다면 모든 고양이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유전적으로 해를 입어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입니다. 꼬리가 없는 고양이가 있고요. 털이 없는 고양이가 있고요. 고양이의 닥스 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과에서 이렇게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유전적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치와와 같은 고양이는 없고요. 불독같이 생긴 고양이 역시 없습니다. 고양이는 또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의 차이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개들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로 번식하도록 만드셨고 고양이들에게는 그다지 많은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밖에는 다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늑대를 지으실 때 이미 개를 예견하시고 그 안에 유전자를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개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이고 동반자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개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는요? 하나님께서는 고양이를 우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지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고양이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동물은 정말 많은 유전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어떤 동물은 그다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키우는 동물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는 한 종류의 다람쥐 밖에 없는데요. 북미에는 한 22가지 종류의 다람쥐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종류들을 다 분류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생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땅에 사는 다람쥐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체형에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다양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동물 종마다 다른 유전적 변화의 가능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의 원천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두신 그 잠재력 또는 가능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겠죠. 이 새로 생겨나는 돌연변이는 보통 그 유전자 안에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임의로 그냥 일어나고요. 또 대부분은 몸에 해롭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변이 또는 돌연변이가 있겠지만 우선은 두 번째 보이는 이런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소진화가 가능한 유전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두 번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파충류에서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는 알아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간단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간단한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왜 이런 커다란 범위의 영역의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물학적 정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입니다. 그냥 보면 글자를 하나 뒤에 하나 뒤에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은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글자들이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속에도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인데요. 꼭 저런 문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뉴클리어타이드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이런 글자를 대표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DNA가 또 RNA를 만들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들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미노산의 순서들이 위에 보이는 문장의 글자의 순서 배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소화에 쓰일지 운동하는 데 쓰일지 아니면 아예 아무 쓸모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DNA란 어떻게 동물을 만드느냐 하는 아주 엄청난 정보를 가진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정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긴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 아주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비가 오지만 우리가 왜 젖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또 자연 법칙이 여기에 보이는 미네랄이나 수정체의 이런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적당한 환경이 조성만 된다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미네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이나 저 또는 다람쥐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 박테리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생물체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가 자연 법칙에 굉장히 많이 의존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주는 그런 화학 반응이나 법칙들이 우리의 존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살아있게 만들려면 자연 법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생물학적 정보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DNA와 단백질의 그런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을 음식 만드는 레시피 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아주 많은 정보와 가르침을 주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류의 DNA 정보들을 다른 종류의 빵 레시피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요. 빵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데요. 이 책의 달콤새콤한 돼지고기 요리가 이 종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파충류에서 시작해서 개로 또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 레시피는 빵과 돼지고기의 레시피는 좀 너무 많이 다르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악어의 다른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 냉혈 동물이고요. 또 알을 낳고요. 아주 여러 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여기 색깔이 있는 이 길쭉한 것들을 그들의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동물들도 아주 수천 가지의 유전자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고유전자는 이 악어의 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다른 악어들도 고유전자가 있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 악어들이 다르긴 하지만 다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을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파란 눈도 있고 까만 눈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까만 머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시아인이 서양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새로운 유전자가 개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이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려고 하면요. 포유류에게는 파충류에게 없는 그런 특징,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종류의 동물로 진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악어가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악어로 그 악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 포유류로는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따뜻한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너무 복잡하니까요. 또 알 대신에 새끼를 낳는 유전자가 또 있겠죠. 또 새로운 뇌 구조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새로운 유전자들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도련 변이와 또 자연 선택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 많은 새로운 유전자 중에 이 하나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의 가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유전자의 복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유전자에서 새로운 유전자로 변화, 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쓰여있는 글자들이 옛날 유전자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글자들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죽은 유전자라는 유전자에서 새로운 유전자 형으로 진화해 가겠습니다. 만약에 상조주가 없다면요. 이거는 오로지 아주 많은 단계의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유전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각 줄, 한 줄, 한 줄마다 새로운 종류의 동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나타내는 문장을 나오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맨 밑에 보면 W라는 글자가 필요한데요. 저 위에 보면 둘째 줄에서 셋째 줄로 D에서 W로 바뀌죠. 자, 그렇게 돌연변이가 D에서 W로 바뀌고 나면 자연 선택이 이 W를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까지 계속 보존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모든 유전자들이, 글자들이 하나씩 돌연변이 현상을 겪고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 보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제시하는 가설인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 맨 위에 보이는 그 유전자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온 그 유전자 역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들을 가진 이 종류들은 기능을 할 수 없고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끝에까지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전자들인데 그러면 자연 선택이 어떤 것이 진화에 필요할 것인지 안 필요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에 뉴 진 타입이라는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글자가 필요할지 자연 선택이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선택은 더 나은 진화를 위해서 어떤 글자를 보존해야 하는지 선택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L이었던 것이 이 두 번째는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E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E가 마지막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데 필요할지 안 할지 자연 선택이 모르기 때문에 또 다시 그 글자를 변의시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 현상이 무작위로 그냥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면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종류에서 새로운 종류로 진화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지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연 선택은 나중에 어떤 유전자가 무엇이 필요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에 관한 아주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아주 많은 책들이 진화론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종류의 동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소진화의 실 예를 시작해서요. 화석 발견물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그 이론의 가장 중심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부란 진화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설명을 해주는 그 그림처럼 자연선택이 그런 진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이야기를 절대 이 책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빼놓는 것일까요?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연주의, 즉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섭리를 절대 거부하는 그런 철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분명 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물들이 진화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답을 찾을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답을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는, 빠진 중심부는 새로운 생물학적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지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책을 많이 제가 읽었는데요. 지적 디자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거기에 반박할 만한 그 어떤 근거 있는 논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여기에 보여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이 답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들키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변이와 또 자연 선택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를 놓고 볼 때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진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같은 종 안에서만 허락하신 변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양이를 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종 안에 주어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견종 안에서 볼 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종류 레시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꽤 믿을 만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보여지는 증거들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소를 우리가 키우는 가축으로 만들어서 또 우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축류를 포유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과학은 이 두 개 중 어떤 것도 증명해 보이지 못합니다. 과학은 진화도 또 창조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모든 증거의 기초는 믿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깁슨 박사님께서 이미 조금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 50%는 틀린 정보입니다. 문제는 과학이 밝혀낼 때까지 어떤 50%가 틀렸고 어떤 50%가 맞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계속되면서 과학적인 많은 이론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 물론 약간의 문제와 마찰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진화론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잘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 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윈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한 1930년대, 40년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걸 연구하고 덧붙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걸 낡은 견해라고 보는데요. 거의 다윈의 신조라고까지 불리는 이론은 모든 진화는 무작위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위에 보이는 견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21세기에서 보는 진화론이라는 책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을 비롯한 아주 많은 책들이 요즘에 많이 풀려나오면서요. 옛날에 나온 다윈 신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아주 충실한 진화론, 진화 생물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증거가 이 분자 생물학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포에 그냥 어디서 우연히 일어나는 변화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유전체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가 엄청나게 정교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포가 주변 환경에 조그마한 변화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지한 세포가 가만히 앉아서 돌연변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 유전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공학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전자의 일부 또는 DNA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까지 옮기기도 합니다. 단백질의 다른 여러 종류를 채취해서 섞어서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위의 변화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정교한 세포 안에는 절대로 우연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저 낡은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 쓴 저자도 물론 진화론자였는데요. 그 자신도 말하기를 아직까지 낡은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철학 때문이라고, 과학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 증거들이 그 낡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과학자들이 아주 많은 논란을 빚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이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새로운 이론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이 낡은 견해보다 이것을 확립시키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게시록 10장을 읽어보면요. 일곱 개의 번개에 대해서, 천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개의 우레가 말하기 시작하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것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알면 안 된다고 말하면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우레가 뭐죠? 엘렌 와이트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잡이 답밖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엘렌 와이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 개의 우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단련시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시간표를 가지고 어느 때에 무엇이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발견될 때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이론, 발견이 그 일곱 가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삶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설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아주 고상하고 또 정교하게 지어진 유전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적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적응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그 잠재력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창조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